안녕하세요. 미친여러분 구독자여러분 구독자 아인신분 반갑습니다. 저 pd 김남종입니다. 제가 지금 저 cctv 보이시죠? 저 cctv에 전기를 공급을 해야되요. 그래야 cctv에 나오니까 그럼 지금부터 저 전주에 올라가서 전기를 딸거에요. 전주하고 실험한판 해야되요. 내가 이끼린가 지가 이끼린가 지금 올라갈게요. 진짜 잘 안나오는 게 저한테 잘 안나오는 게 진짜 잘 안나오는데 저한테 잘 안나오는 게 진짜 잘 안나오는 게 이제 몇 번씩 한 번 더 들으신 게 너무 안타까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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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안에 장비가 있어 장비 광장 장비도 있고 비상벨 장비도 있고 이게 지금 비상벨 밤에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얼하게 전기 오는걸 테스트 해볼게요 이 노란 버튼 있죠 노란 버튼 눌러가지고 내려가면 전기가 들어오는거에요 됐네요 전기작업은 끝났고 고차장님 혼자 사진 찍을거에요 그리고 이 비상벨을 누르게 되면요 저기 스피드돔 있죠 까마 하얀거 동글동글한거 이게 스피드돔 비상벨을 누르면 이쪽으로 스피드돔이 돌아와서 비춰져요 그리고 저 위에 스피커 있죠 스피커에서 센터에서 방송을 합니다 무슨일 있습니까 특히 밤에 여성분들 치아를 만나잖아요 무슨일이 있을때는 비상벨을 누르시면은 비상벨을 누르시면은 센터에서 무슨일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저 추적 카메라가 녹화를 해요 그러면 치안이 좀 우리 이쁜 아가씨들 좀 덜하겠죠 옆 간판도 밤에 너랗게 들어와요 저 전주에서 진기를 타가지고 이거를 살렸어요 자 지금까지 디스코자키 디제이 김남종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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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